먼저 전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먼저 앞에 프로로그라고 해서 호랑이의 생타와 특성 습성 이라는 주제를 꾸려 봤습니다 그 원론적으로 호랑이가 생태적으로 어떤 그 특징이 있는지 그걸 이해해야 문화상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전시의 서두에 호랑이의 생태와 습성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코너를 꾸려 봤구요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되면 보통 우리가 신년 운세를 보거나 12지 관련해서 나는 무슨 띠다 무슨 띠다 하면서 하나의 운수를 점치곤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1부에 구성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이제 여기가 메인부인데요 그렇다면 호랑이가 과연 어떠한 상징과 문화상을 우리 역사에서 전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를 통해서 세부 주제로 신앙 속에 나타난 호랑이 그리고 이야기 속에 나타난 호랑이 생활 속에 나타난 호랑이를 주제로 전시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랑이의 현대적 전승 이라는 주제로 요즘에 뭐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각종 스포츠나 우리 문화 곳곳에 아직도 호랑이가 여전히 우리나라를 상징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을 추려서 소개하는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전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를 좀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진을 소개하고 있고요 보시는 사진 같은 경우는 이번 전시의 포스터 도록 등의 메인 디자인의 그 활용된 호랑이 인데요 저희의 일러스트 작가가 직접 호랑이 유물에 나타난 것들에 호랑이 얼굴들 다양한 얼굴들을 보고 그것을 모티브로 실감형 영상의 느낌이 나게끔 영상을 만들어서 전시 공간에 구현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전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 직접 오셔서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시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민속박물관 이민년 새해를 맞아서 전시를 준비했는데요 그 맹수인 호랑이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왕을 상징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 민속에서 산신으로 자정되는 시계 그리고 벽사에 의미를 지는 수신적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옛날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효와 보온을 실천하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꽤 넘어가서 불탕을 먹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면서 삶의 교훈을 전해주기도 하는 존재로 그려지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전시실에서 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처럼 코로나도 막아주고 이민년 한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람에서 전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게 전시실 입구 전경이고요 전시실 입구에 들어가시면 전시의 메인 타이틀을 보실 수 있고 이 전시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세부 전시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구성해서 말씀드렸지만 전시의 도입부에는 호랑이의 생태와 습성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꾸려놨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실제적인 호랑이의 형상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로 전시의 도입부를 꾸려봤는데요 호랑이는 고양이과 동물로 황갈색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탕의 검은색 줄무늬를 몸 전체에 두르고 있고요 수명은 대략 15년에서 2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심기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00에서 110일 정도 하고 이러한 생태적 특징이 있는데 더불어서 호랑이는 육식적 동물이고 신체적 조건이 월등하기 때문에 다른 동물을 사냥하기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야행성 동물이라고 하고 주로 상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산에서 호환을 당하는 호랑이에게 피해를 당하는 일들이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에서 우리가 생활에서는 호랑이를 볼 수가 없죠 동물원이나 가야 볼 수 있지 그거는 일제강점기 해수구제 정책 같은 걸로 해서 일제에 의해서 호랑이가 많이 몰살되기도 했고 그것보다 앞서서는 조선시대에 차콕합사라는 호랑이를 잡는 일종의 특수부대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면서 호랑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호랑이의 서식지가 없어진 것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이처럼 생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호랑이가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 문화 속에는 아직도 호랑이가 곳곳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전시에서 소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게 전시 도입부 프로루그의 모습인데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입부에서 먼저 왼쪽 부분에 보시면 산 모양의 형세의 구조물들이 있는데요 전시 공간을 디자인할 때 호랑이가 있는 곳이다 보니 저희가 첩첩산중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전시 공간을 구현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구현한 부분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유물 설명을 하면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이번 전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호랑이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과 관련해서 우석 황종화라는 인물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20세기 초 정도에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우석 같은 경우는 예전에 호랑이 그림을 매우 잘 그려서 황호랑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석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도 당대에 그림을 매우 잘 그려서 이 형제들이 서화에서 되게 유명한 존재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인데요 이게 우여곡절이 많은 사전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조선학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식영 선생님 때부터 시작해서 한글학회까지 이어오면서 말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국어사전으로 편찬된 사전인데요 재미있는 게 이 사전의 1권의 이름은 조선말 큰사전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광복 이후에 바로 사전이 미군정의 지원금에 의해서 편찬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선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이어가서 사전을 편찬한 것 같고 학회의 이름도 당시에는 조선어 학회였어요 그러다가 1950년 한국전쟁 발발되면서 총 6권의 사전인데 나머지 사전들이 못 나오게 됐어요 대중에 50년도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때부터 사전 이름이 큰 사전으로 바뀌고 사전 발간 주체, 편찬 주체도 한글학회도 이름이 바뀐 이런 사연이 있는 사전인데요 사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국어사전이라고 하면 단순한 어휘의 뜻풀이를 생각을 하는데 이 사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당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같은 것을 꿈꾸면서 사전을 편찬하고자 했던 약간 그러한 의지들이 보여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저게 범이라는 단어의 뜻풀인데요 저 화면에 가장 상단부터 가장 하단까지 범에 대한 설명이에요 범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대에는 일반적으로 호랑이라고 많이 호랑이보다 범을 더 많이 지칭해서 호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호랑이를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저렇게 길다는 것은 사전의 성격 또한 단순히 어휘의 사전이 아니라 다른 지식들을 전해주고자 하는 취지를 담은 걸로 보이고요 이 사전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 뒤쪽에 다른 책이 하나 보이는데 그 책은 뭐냐면 당대에 호랑이라는 뜻풀이를 적어놓은 거예요 호랑이라는 뜻풀이는 한 두 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범이라는 뜻풀이는 열 줄 이상이 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당시에는 우리가 호랑이라는 표현보다 범이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는 1부, 12제약 호랑이띠 부분인데요 매년 자축인묘 진사우미의 순서처럼 각 해마다 띠동물이, 그 해에 맞는 띠동물이 돌아오는데 이민녀는 호랑이띠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육식갑자에서 호랑이와 관련해서 병인, 무인, 경인, 이민, 갑인, 순 등으로 호랑이띠가 돌아오게 됩니다 12년에 한 번씩 그래서 호랑이 같은 경우는 인방이라고 해서 동북동 방향을 해당하고요 시간적으로는 인월과 인시라고 해서 오전 3시에서 5시까지의 시간이나 정월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호랑이에 관련한 12제의 내용이 있고요 이것보다 우리가 10년 되면 새 운수 많이 보잖아요 호랑이띠는 오래 어떻다, 호랑이띠는 삶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자신이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동물을 띠동물로 삼고 이를 토대로 성향을 따지거나 궁합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호랑이띠는 말띠와 개띠와는 궁합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반면 소띠와 원숭이 같은 띠와는 상극을 이룬다는 속신이 있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사실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저도 많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부에 가서 전시 전경을 소개하는 사진이고요 민속박물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낯익은 모습의 이미지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1부에 저희가 꾸려놨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위에 보이는 책은 당사주 밑에 왼쪽에 있는 것은 앙불구라고 해서 우리가 휴대용 해시기라고 하고 오른쪽은 윤도라고 해서 일종의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그림부터 차례대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1부 전시장 정경에서 보신 자료처럼 이 그림은 불법을 소호하는 호랑이 신장을 그린 그림인데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동물인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12지 신도는 절에서 큰 행사를 하거나 해당 방위에 걸어서 나쁜 기운이나 잡기들이 드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앞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당사주 책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책인데 띠별 기륭 화목 좋고 나쁘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호랑이 띠는 어떻다라는 내용이 있음과 더불어서 한글로 되어 있어서 관람객분들도 보시기에 매우 수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상 김중근의 풍속도를 모사한 그림인데요 현재 이거는 프랑스 국립김해 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의 내용이 당사주를 보는 풍경의 모습을 담고 있어서 이번 전시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앞서서 예전에는 저희가 보통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주 책만 펼쳐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책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쓰임으로 누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고자 무사한 기상 풍속도를 이번 전시에서 소개를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서 2부가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랑이 상징과 문화상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전시 타이틀을 할 때 예전에는 약간 은유적이나 비유적으로 문구들을 착안해서 만들곤 했는데 이번 띠전에서는 최대한 직관적으로 한번 전해보자는 의도에서 좀 정직하게 제목들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2부의 제목 역시 호랑이 상징과 문화상이라는 주제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소개를 하기 위해서 타이틀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호랑이는 예로부터 우리 민속에서 민간신앙이나 구비문학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산신으로 자정해서 마을을 지켜주기도 하고 그림이나 부족에 등장해서 집안의 액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제가 오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한 기자분이 액이 어떤 의미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액은 나쁜 기운이라고 통칭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에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호랑이가 막아준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장례라고 해서 예전에 상여장식 우리가 꼭두나 모구시립용이라고 부르는 호랑이를 탄 사자를 장식을 해놓는데요 거기에서의 호랑이는 이승과 저승을 연결해주고 망자를 저세상으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호석이라고 해서 무전가에 호랑이, 돌로조각한 호랑이상을 세워놓기도 하고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호랑이는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호랑이의 용맹함, 그런 생태계적 특징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게 우리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설아나 전래동화 속에 호랑이도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역물로 인식되면서 효를 신청하기도 하고 은혜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경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 문화 곳곳에는 호랑이가 많이 숨쉬고 있고 아직도 그러한 많은 내용들이 저희한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2부의 전경 사진이에요 아까 전시 도입부에서 보셨던 산의 반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번 전시 공간 자체가 중앙에 산들을 배치해놓고 그 산을 한 바퀴 돌면서 각 불을 볼 수 있게끔 꾸려놨습니다 나중에 저희 박물관에 오셔서 전시를 관람하실 때 그 부분도 좀 주안점을 두고 보고 주안점을 두고 관람하시면 재미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2부는 저희가 가장 중요히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신앙과 관련된 호랑이에 대해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호랑이 하면 민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적으로 언급되는 게 산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산신도라고 해서 산신재당이나 산신각 이런 곳에 걸어놓고 모시는 그림인데요 이번 전시에서 이 그림이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출처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박물관들에서 소장하고 있는 산신도 같은 경우는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산신도 같은 경우는 충남 부여 은산에서 지내는 은산별신제라는 마을 제사에서 사용하던 산신도입니다 시기는 한 1890년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부연드리면 은산별신제 같은 경우는 그 제사 자체가 현재 국가무용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쓰였던 산신재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림적으로 보면 안에 백호도 그려져 있고 블루초도 그려져 있고 복숭아도 그려져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장수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산신이 하는 역할들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 호랑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산신도에 호랑이가 나타나느냐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초창기 민속연구의 내용들을 보면 예전에는 호랑이 자체가 산신이었다는 설들이 있습니다 후대로 내려오면서 호랑이는 산신 자체가 아니라 산신의 사자 즉 산신을 보자는 존재로 이렇게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학계의 이야기가 있고요 더불어서 예전에 산신의 성별에 대해서 논한 연구들도 있는데 태초에는 이른 시기에는 산신의 성별 자체가 여성이었다는 설이 지배정입니다 후대로 오면서 점점 그러한 성별이 남성화됐다는 학계의 설이 있는데 그러한 내용과 관련해서 산신도를 좀 바라보신다면 좀 더 흥미있는 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 같이 산신도 형태가 저희가 모이는 신체 자체가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신상이 될 수도 있고 산신과 관련된 호랑이에 대한 다양한 유물들이 현재도 전승이 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이다시피 여기에서 호랑이를 깔고 앉아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산신의 사자로 많이 얘기되는 부분들이고요 더불어서 그러면 산신당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산신도와 산신당 근처에 과거 일제강점기에 성남 송석화 선생이 촬영한 산신당 사진들을 저희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송석화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속학자로 일컬어지는 분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당시에 일본인 민속학자들이 찍거나 수집한 사진들을 최종적으로 송석화 선생이 수집을 해서 현재 민속박물관의 전량을 다 기증을 예전에 한참 전에 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찾다 보면 이렇게 산신당도 찾을 수 있고 재미난 사진들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 건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스토리들을 함께 인지하면서 전시를 보신다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인형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놨는데요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예전에 장례식 때 썼던 상혈의 장식들입니다 명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구나, 꼭두, 시립용 다양합니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인형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한자로 뒤에 기호인형이라고 써 있어요 호랑이를 타고 있는 인형이라는 한자거든요 그러한 인형들인데 이러한 인형들이 망자를 안내를 해주고 이승과 저승도 연결하고 장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의미가 있는 유물이기 때문에 여러 상혈장식들을 모아서 전시에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을 맞는 것, 나쁜 기운을 막는 거라고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부적을 생각하잖아요, 민속학적으로 그래서 왼쪽에 있는 부적 같은 경우는 나쁜 기운을 막기 위해서 호랑이 형상을 찍은 부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앙에 크게 호랑이가 차지하고 있고 그 오른쪽 상단에는 매가 그려져 있어요 예전에 삼재부적이라고 해서 삼재부적에는 일반적으로 호랑이와 매의 도상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찍는 부적판을 이번 전시에서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이들은 다 나쁜 액을 막기 위해서 과거에 쓰였던 유물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유물로는 자코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명칭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호작도라고도 부르고 자코도라고도 부르고 까치호랑이라고도 부르고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쓰고 있는 명칭을 선택해서 작품의 유물에 대한 명칭을 저희가 잡아봤는데요 재미있는 게 이 자코도 같은 경우도 벽사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도상적으로 보면 호랑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벽사를 하고 벽사뿐만 아니라 도은의 의미도 담고 있고 소나무 같은 경우는 장수를 상징하고 까치 같은 경우는 기쁨을 상징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고 미나 연구화장들이 해석을 하는데 또 혹자는 호랑이와 까치를 강자, 약자와 비유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그림을 보시면 그런데 재미있는 게 왼쪽의 그림은 호랑이 줄문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은 호랑이 줄문이라기보다 표범 줄문이 같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전시를 보면서 좀 재미있는 요소가 뭐냐면 전시 제목을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나라라는 의미는 정해놓고 앞에 호랑이로 할 거냐 범으로 할 거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대중적으로 그래도 호랑이가 보다 많이 현대시대에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 나라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아까 조선말 큰사전에서 범과 호랑이의 뜻풀이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예전에는 호랑이와 표범을 통칭해서 범으로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호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표라는 표범을 한자로 쓰는데 작표도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작호도라고 통칭해서 과거부터 불러왔고요 그러한 부분이 명칭이 지금까지 전에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전시장에 호피도라는 큰 병풍이 그려져 있는데 소개되어 있는데 그 병풍 역시 무늬가 호랑이 줄무늬 무늬가 아니라 표범의 무늬예요 그런데 미나를 연구하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의미 때문에 그러한 표범 무늬의 장식 그림들도 모두 다 호피도라고 불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호환을 저희가 설명, 소개해드리고자 소개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여러 사진들이 전시에서 슬라이드 수요 형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한국의 굿 시리즈 사진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김수남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1981년도에 강사리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경북 포항에 구룡포에 강사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예전부터 강사리 벙굿을 지내왔는데 굿의 모든 내용이 다 호환을 방지하는 내용은 아니고 마을의 풍어 안연을 기원하는 구슬을 베이스로 깔고 굿의 후반부에 벙굿이라는 거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벙굿의 내용은 호환을 방지하고 호환으로 죽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내용인데 그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전시 현장에서 이 사진을 감상하신다면 보다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인교 가마덮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시댁에 타고 가마를 갈 때 그 위에 호랑이 가죽을 직접 덮거나 호랑이 가죽 무늬가 있는 덮개를 덮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 액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물을 전시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당시에 실제로 우측에 보시는 사진들이 일제강점기 20세기 초에 찍었던 사진 엽서들인데 내용을 보면 실제 가마 지붕에 호랑이 가죽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랑이가 구하기가 어려운 시기 그리고 호랑이는 옛날부터 호랑이 가죽은 귀했는데 그런 시점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의미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저런 가마 담요나 덮개 형태로 그런 목적물들이 바뀌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는 혹원이라고 해서 그 남자아이가 5,6세까지 쓰는 쓰개인데 이마 부분에 보시다시피 호랑이의 눈이나 눈썹, 수염, 이빨 등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쓰고서 애한테 드리울 나쁜 기운을 맞고 아이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도 쉬었다고 합니다 같은 의미로 밑에는 호랑이 발톱 노리개인데 저 발톱 노리개, 위에가 뾰족한 부분이 호랑이 발톱을 형상화한 거라고 합니다 실제 발톱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자의 저고리나 고름 등에 차서 역시 액을 맡으면서 장식의 효과를 누리고자 애용되었던 장신구입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다음 부분에 신앙이 끝나고 그리고 이야기 속 호랑이의 주제로 2-2부로 넘어왔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해와 달이 된 오늘이 동화주 타고 올라간 호랑이가 떨어지는 부분의 그림인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1970년도에 최신부에서 발행한 우표를 보면 우리의 전래의 동화였던 해와 달이 된 온우위를 소재로 이렇게 우표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호랑이가 깊게 투영되어 있으니까 위로한 일러스트로 당시에 우표를 만든 것이기도 하고 이번 전시에서는 실제로 호랑이 관련된 동화책들을 전시장에 꾸려놓고 관람객들이 편히 앉아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꾸려놓았습니다 70년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러한 이야기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많이 흥미를 주면서 많이 읽혀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호랑이의 문화적 생명력을 지속시키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예전에 75년도에 저희가 LP판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으로 동화책과 구현동화의 내용을 녹음한 것을 저렇게 판매를 하기도 했고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넥슨코리아와 협업을 하나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옛날 이야기 호랑이 관련 이야기 중에 은혜가 푼 호랑이라는 이야기를 소개로 넥슨코리아와 특별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람의 나라 연이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기존의 바람의 나라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건 세디셀러이기 때문에 그거에 또 이어가지고 모바일용으로 만든 게임인데 이 안에서 은혜가 푼 호랑이의 이야기에 줄거리를 토대로 게임에 저희가 보통 인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미션 아니면 게임 내용 스토리를 가미해서 전시 기간 동안 한정해서 쿠폰도 나눠주고 그리고 게임도 진행하는 식의 협업 이벤트를 해봤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게임 속에서 그러한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전시와 연관해서 재미가 있겠고요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임 쿠폰도 전시장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뭐 계속 놔두는 건 아니고 저희가 특정한 시간대에 그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 저희가 공지한 안내문들을 참고하셔서 그 쿠폰들을 받아서 게임을 해보는 재미도 만끽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2-3부 마지막으로 생활 속 호랑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생활을 얘기하면서 저희가 세시기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열양세식이라는 조선시대 세시의 내용을 정리한 책인데 동국세식이나 경도답지 등 가장 유명한 세시기들 중에 하나인데 그 조선시대의 김매순이라는 사람이 한양의 세시풍속을 월별로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정월의 세화라는 풍속하고 애호라는 풍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 다 호랑이와 관련된 풍속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에 소외하고 있는데요 염초가 되면 호랑이 그림이나 닭 그림을 걸어서 액을 맞고자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을 세화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문베라는 비슷한 형식의 풍속도 있고 그리고 단호에 쑥으로 호랑이 형상을 만들어서 액을 맞고자 하는 그러한 풍속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글로 남아 있어서 이번 전시에서 세시풍속과 더불어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형의 물질 속에도 호랑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은 그 베개모라고 해서 베고의 양쪽 끝에 틀을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자료인데 그 관련해서 중앙에 보이는 그림들이 호랑이 그림이고요 그 밑에 베개, 이거는 천으로 된 베개인데 여기는 또 호랑이가 수가 놓아져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품에도 호랑이가 많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에는 바둑판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시는 게 호랑이, 오른쪽에 용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용호상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를 바둑판에 흑돌과 백돌의 그런 경쟁강적을 비유해서 자개로 장식을 해놓은 것 같고요 그 아래는 소반 같은 경우는 작은 상인데 그 상 다리 모양이 호랑이 다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호족반이라고 불리는 상입니다 이처럼 호랑이가 우리 문화 곳곳에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 호랑이와 관련된 장식이나 명칭, 형태들이 투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번 전시회에 오시면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부로 들어가서 호랑이의 현대적 전승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꾸려봤는데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들, 인형들 너무나 익숙한 사진이죠 예로부터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지금도 그 명맥을 잇고 있는데요 특히 스포츠 국제 경기에 대해서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학교나 군대에서도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3부 전시장 전경은 저희 기획전시 2회 본 포켓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내에 뿌렸고 거기에 넥슨 이벤트 공간과 더불어서 현대적 의미의 호랑이들을 저희가 꾸려서 전시의 의미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이번 전시회에서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설명했을 때 고려대학교를 먼저 써야 되는지 연세대학교를 먼저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항상 서로 이슈가 있는 내용이 이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뭔가 호랑이띠전이기 때문에 호랑이 먼저 서술을 했는데 페넌트에 보시면 호랑이에 대한 상징을, 호랑이를 학교 상징으로 채택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맹호부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남전,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맹호부대 관련된 호랑이 관련된 자료들도 소개를 이번 전시에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당대 국군의 날이나 파병 전에 맹호부대가 퍼레이드를 할 때의 풍경들도 영상으로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스구시라는 미국의 일기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우리나라를 조사하고 민족지를 쓰면서 책을 만들었는데 표지에 역시 호랑이를 일러스트로 넣어놨어요 외국인의 눈에도 호랑이 자체가 굉장히 한국을 상징한다고 보였으니까 저렇게 쓴 걸로 보이고 이거보다 앞서서 19세기 말에 비숍이라는 외국인 이방인이 한국에는 호랑이가 엄청 많고 예를 들어서 1년에 반은 사람이 호랑이 사냥을 하고 나머지 반은 호랑이가 사람을 사냥한다는 식의 기록도 남겨놨는데 이처럼 외국인의 눈에도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호랑이 나라로 비춰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익숙한 사진일 텐데요 오른쪽에는 88서울올림픽의 호돌이와 2018평창올림픽의 수호랑 마스코트 모두 호랑이를 활용해서 만든 마스코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티셔츠는 남아공 월드컵의 특별기념 티셔츠고 왼쪽은 2002년 월드컵의 기념구인데 거기에도 대한축구협회 마스코트가 모두 호랑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예추억을 되뇌면서 호랑이와 곁들여서 우리가 열광했던 선수들을 한번 또 보면서 호랑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번 전시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는데 말씀으로 듣는 것보다 시간을 내셔서 국립민속박물관을 직접 모신 다음에 전시실을 방문하셔서 그러한 호랑이들을 만나보신다면 좀 더 의미 있는 호랑이 전시 소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전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